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만들 하시오. 괜찮으시오? 괜찮습니다. 선녀님을 처음 본 그날처럼 난 좀처럼 잠을 잃을 수가 없었다. 오랜만에 학교에 오니 너무나 좋소. 옥남, 이게 얼마만이야. 스승님, 소선 오랜만에 인사드리옵니다. 선계는 잘 다녀오고? 네. 옥남이 내가 가르쳐준 커피돌을 잘 수행하고 많은 이들에게 기쁨 주었다는 소리 들었어. 부끄럽사옵니다. 소선 스승님께 전수받은 절반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. 무슨 소리. 옥남이 남기고 간 커피콩들 아주 좋은 아이들이던데 역시 내 수제자야.